한글자막 by 한효정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사람마다 소소하고 상대적인 거예요. 그래서 예컨대 우리 자식이 대학을 못 들어가고 계속 재수를 해.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쉽게 우리 집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넘기는 집도 있지만 우리 집이 통째로 막혔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정말 운이 막힌 거죠. 그 집은. 운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. 즉 만들어가는 운은 저희 같은 만신들이 빚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또는 처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신들과 삶을 좀 빚어 나가시면 훨씬 더 편안한 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그 인상 깊었던 손님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사람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는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? 사람을 살렸던 일들이죠. 위기를 넘긴다라든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대수대명을 치고 그랬던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.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대수재를 드신 거예요. 그런데 자살하려고 본인이 일부러 드신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드신다는 게 잠결에 취중에 모르고 대수재를 마셔버린 거야. 그래서 막 위급해진 거예요. 그분 상황이. 제가 이제 신장칼을 몸에다 지니고 중환자실로 직접 자식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가서 대수대명을 쳤습니다. 그런데 혼수상태였던 그분이 깨어나셔서 그분 따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가 혼수상태였을 때 나 알았는데 나한테 무당이 왔다 갔지?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. 내가 자갈밭 저승을 가고 있었는데 그 무당이 자기를 잡아 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. 그런데 결론은 그분은 너무 즐겁게 잘 살고 계신다라는 거죠. 되게 영화 같네요. 그러면 운세가 좋다와 나쁘다의 기준은 뭔가요? 운세가 좋다, 나쁘다는요. 나한테 어떠한 인연들이 지금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.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저희가 주로 운세가 좋다라는 거는 건강한 분한테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세라는 건 본인이잖아요. 본인이 망가질 수도 있다, 병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건강과 구분지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사주 세요.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. 자존심도 강하다, 기가 세다.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도 강하다. 뭐 이런 말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주가 세다는 거는 잘났다는 얘기입니다. 제 견해로는 잘난 분들이에요. 그런데 사주가 센 분들이 자기 사주를 잘 다스려서 좋은 직업을 찾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더 편안하고 더 윤택하게 사시는 거고요. 본인 직업을 잘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본인을 괴롭히고 스스로가 자책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을 잘못하시면 이런 분들은 사주가 세면서 힘들게 사시는 거죠. 그럼 일상생활에서 좋은 운을 구르는 방법이 있다면 팁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한 가지로는 완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인데요. 일단은 적은 만들지 말아야겠죠. 친구를 많이 만들고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적은 되도록 안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아, 이 얘기 드려야 돼. 남, 남 험담하지 마세요. 내가 양쪽 말을 다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남 험담하시면 아니됩니다. 네, 그거는 본인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